안녕하세요. 이번에 싱포골드 안무쌤으로 참여하게 된 리아킴입니다. 제가 케이프트 변모 간가요? 많이 짜긴 했죠. 티티는 사람들이 그냥 쓰더라고요. 너무 뿌듯해요. 그럴 때 진짜. 가시. 왜 예쁜 날 두고 가시. 서로 각자 다른 곳에서 온 사회에서도 다 다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를 내고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.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아닐까. 테크닉과 감성적인 부분의 전달.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느냐.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참가자여야 하지 않을까. 그런 보석 같은 분들을 찾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월클. 세계를 상대로 싸운다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크잖아요. 근데 그냥 나 자신을 도전해본다.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가장 즐기는 월드클래스가 되시길 바랍니다.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너무 사랑스러우시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분들의 모든 순간들을 응원하시면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진짜 집에서 가족들이랑 진짜 편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싱포골드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9월 25일 저녁 6시 반 싱포골드가 첫 방송됩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1 1 2 감사합니다.